안녕하세요. 모디오디오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마다도 공통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만 각기 다른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이렇게 여러 개를 보시다 보면 과연 어떤 얘기가 맞는지 좀 혼란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저희 카페에도 계시고 가끔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그와 관련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적으로는 그 해당 전문가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고 어떤 대상에게 무엇을 중점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사진으로 한번 제가 간단히 얘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사진이라고 하면 사진갓 이렇게 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접사사진가가 있고 제품사진, 웨딩사진, 베이비, 광고사진, 스냅, 다큐멘터리 그 외에 일일이 멀급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이 세부적으로 존재하거든요. 저는 사진을 좀 포괄적으로 한 웬만한 장르들을 다 한번씩은 맛을 본 사람인데 포괄적인 이해도는 굉장히 높지만 접사만 3, 40년, 50년 파신 분과 접사만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접사만 하신 분의 이야기가 조금 더 풍부하고 더 사실에 좀 더 가까울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하지만 접사사진가가 어떤 렌즈가 되게 좋다고 극찬했다고 했을 때 이 렌즈가 굉장히 좋은 렌즈였다라고 한 건 접사사진을 전제로 함입니다. 그 접사사진을 가지고 스냅사진으로 가져갔을 때 화각이 좁아가지고 촬영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풍경 같은 곳에서도 한계가 있고요. 입문사진에서는 또 약간 소프트하게 처리를 해야 좋은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불리함을 겪을 수가 있고요. 이 접사사진가가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로 우수한 렌즈라는 렌즈가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가서는 안 맞는 것처럼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따지면 저 같은 경우는 중고 오디오를 취급하고 있고요. 오랜 세월, 30년 동안 중고 오디오에만 올인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일반 기성품을 듣는다는 관점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 제품들에 대한 이해도는 어지간한 분들보다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신품을 판매하시거나 신품을 주로 리뷰를 해서 신품 판매에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오디오 전문가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저와 거의 같은 의견도 있겠지만 상당히 대척점이 있는 분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중고 오디오랑 신품 오디오 어떤 게 더 좋을까? 라는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위쪽에 한번 링크 남기겠습니다만 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한쪽이 더 좋다고 말씀할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어찌 됐든 저의 조된 생각은 중고 오디오가 조금 더 메리트 있다고 보는 건데 그 의견의 핵심은 가격대의 가격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비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중요시하겠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제 신품 쪽에서 특히 고급 오디오 쪽이라고 하면 중고로 가격을 낮출 이유도 없고 이왕이면 더 비싼 고급의 오디오를 선호하시는 분들 쪽이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저하고는 조금 결이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신품 오디오 쪽에서도 하이엔드를 죽으로 취급하시는 분들과 조금 더 결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오디오에서도 정말 장르가 되게 많아요. 포터블에서도 이어폰도 있고 헤드폰도 있고 사운드 바 같은 경우도 있고 소형 액티브 스피커도 있고 색상력이 스튜디오 모니터용이지만 분리형을 구성으로 패시브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프로 오디오 쪽에서도 스튜디오 쪽이라고 하면 해당 전문가가 스튜디오 음향 관련한 것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그런 분이라고 하면 저하고 또 역시 약간의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디오를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이 결국에 스튜디오 모니터용 스피커를 오디오 시스템을 많이 갖추게 되는 것이고 이분들은 오디오를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하이야마추어 이상의 프로 영역에 가까운 분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레코딩만 해서 음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편집 작업, 보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소리라면 오토툰 같은 걸 걸어놨을 때 예를 들어서 스펙적으로 하이비트 레이트, 하이샘플링이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 이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대단히 유효하지 않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1, 2, 3, 5 순위, 탑5의 우선순위에 놓지 말고 저기 6, 7, 8, 9 순위에서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요소다라고 보는 쪽이지만 프로 오디오 쪽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편집을 하게 되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우 파일 만지면 조금 덜 깨지는지 JP지만 좀 팍팍 깨지는 것처럼 이왕이면 조금 더 고품질의 소스를 레코딩을 해야 음원을 만들거나 그거를 이렇게 편집해서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니터적인 성격을 강하게 띄는 스피커와 앰프여야 다양한 레이어나 트랙에서 오는 다양한 정보를 가감없이 다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고해상도 쪽의 음원이든 레코딩 기기든 오디오 장비든 그쪽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바울컴 반대로 클래식 애호가나 휴식을 중점적으로 들려오는 일반적인 리스너라고 할게요. 이런 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장비가 결코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런 장비는 조금 더 정확성을 포인트로 두고 있는 게 핵심적인 기조이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에서는 정확성 당연히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어우러짐과 편안함 그리고 음악성 그리고 굉장히 분위기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줘야 클래식 애호가들은 이쪽을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 두 분은 같이 음악을 듣고 이 분은 좀 더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반응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가 클래식을 많이 들으시는 전문가가 얘기할 때랑 스튜디오 음원들을 다루고 제작까지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말하는 좋은 오디오라는 것들이 다르고 단순히 기기뿐만 아니라 스펙에 대한 접근이라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앰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카페 회원분이 한번 질문하셔서 봤는데 최대 출력이 아닐 때는 실효 출력이 절반 정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앰프를 출력이 높은 스피커가 300W짜리 앰프면 600W짜리 앰프를 써야 거기에 걸맞는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제대로 보진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의견이 있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스피커와 어떤 앰프를 어떤 환경에서 어떤 주목적을 띄고서 쓰느냐에 따라서 앰프 매칭이나 스피커의 선택 같은 것들이 크게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제하면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소출력 플레인지라든가 소형 기종 스피커라고 하면 나긋하게 낭랑하게 여백을 즐기면서 맛깔스러운 소리를 듣는 게 플레인지라 소형 기종들의 특징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출력이 3기종 중 가장 작은 4W 또 5W밖에 안되는 튜브링크 튜벨리 3 2.0램프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보고 계시는 윌슨 오디오 CUV 컵이라는 스피커 같은 경우는 파워 1, 파워 2 같은 KT88을 푸시풀로 사용하는 증거한 램프지만 출력이 그래도 가장 높게 가져간 요런 램프에서 좀 더 좋았구요. 이렇게 스피커에 따라 또 그 동일한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거에 좀 더 나는 스피커는 잘 울리되어 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었던 자디스, 오케스트라, 2L34, F2C풀이거든요. 그래도 30W가 채 안 나오는 그런 램프입니다. 여기서 또 가장 좋을 수도 있는 거구요. 이게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서 누구는 나는 튜브링크가 좀 더 좋았다. 누구는 오도리서치가 더 좋았다. 누구는 자디스가 좋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기호와 환경에 전제된다는 것이고 검은가들조차도 좀 더 폭은 넓은 겁니다. 저도 중고 오디오 위주로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저도 스피커를 제조하고 튜닝할 수 있고 웬만한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보다 넓은 이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부분까지는 소화할 수 있고 저는 올라운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깊이는 빈티지만 하신 분보다 제가 좀 안 돼요. 하이엔드만 하신 분보다 좀 제가 안 되구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세부적으로 파신 분들의 깊이감에는 저도 모자랄 때가 정말 많다라고 많이 느끼구요. 반대로 빈티지만 하신 분보다는 포괄적인 전체적인 거시적인 시각은 제가 좀 더 좋지 않은가 우열이라는 관점이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자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세부적으로 당연히 다를 것이에요. 그분들의 어찌 됐든 간에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각자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주된 전문적 요소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조금 더 폭이 일반 분들보다는 넓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이유와 의도 속에 핵심이 다른다. 결국에는 전문가가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 전문가가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생각보다 전문가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제어 이야기라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어떤 대상에게 빈티지를 제가 전문적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빈티지를 일반적인 젊은 사용자층에게 소개할 때는 입장이 또 달라지게 화법이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을 다루려고 하는가 전문가라면 많은 것들을 아울러야 되겠지만 저도 지금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 대부분 10분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2분, 3분, 4분에 거의 70% 이상의 사용자들이 이탈합니다. 시청자분들이요. 그러니까 길면 되게 안 보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길고 정밀하고 세밀한 정보를 주게 되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널 유지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파급력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띕니다. 극소수의 사용자들만 원하는 정보를 제공을 해봐야 조회수나 수익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적어지기 때문에 라이트하게 빼야 오히려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어요. 깊이감이 없어야 더 인정을 받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든 가감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정말 좋은 정보는 전반적으로 틀린 말을 했더라도 그 중에서 맞는 말 전부 틀리지 않고 전부 맞지 않거든요. 맞는 말, 나에게 도움이 될 말 수긍하시고 도움이 안 될 말들 최대한 나라고 안 맞는구나 하고 넘어가고 스킵하고 이런 식으로 가감해 가면서 들으시는 거고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주제가 아닌 경우 철매하게 대립될 수 있는 주제인데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이것만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다고 하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무조건 걸읍니다. 무조건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요소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런 제목을 넣을 만한 요소로 제대로 넣어서 하시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디오 시인 오디오가 정답이 있고 어떤 전문가들마다 다 이구성성으로 똑같은 말이야 할 만큼 작거나 가볍거나 단순하지가 않아요. 공학적으로 될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오디오 100년 사이에 오디오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보지 못했거든요. 혹시 제가 모른다면 알려주시고 덧글에서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그분을 스승으로 한번 모셔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오디오를 단호하게 딱딱딱 얹던 거에는 무조건 이것만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떠한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반응하는 게 또 사람의 나이나 장소와 환경이나 취향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아주 기민하게 변하는 게 오디오이기 때문에 오디오 전문가마다 많은 이견이나 주된 이야기의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린 거니까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